경일대학교 항공서비스학과는 TA항공객실승무원 교육훈련현적대학으로서 대구에서 제일 근거리에 위치한 4년제 대학입니다. 2019년 1기 학생 30명에 이어 올해는 50명을 모집합니다. 학과 비전은 항공분야 기업체의 취업률 최상위 대학이며 대학생활도 A+, 취업도 A+, 인재상을 목표로 교육과정을 개발하였습니다. 학과 특성화로는 면접시 경쟁력을 좌우하는 개인 이미지 완성을 위해 다른 학교와는 차별적으로 퍼스널 블렌드 교과목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A+, 인재상에 해당하는 교과목으로 항공지식부 내 객시 승무원과 지상직 승무원의 취업에 특화된 항공구조와 시스템, 기내방송, 항공안전, 이항 및 발권, 공항서비스 실무, 해외 항공사 체험 등이 있습니다. 취업 경쟁력의 관건인 퍼스널 블렌드는 퍼스널 마케팅, 미디어 관리, 이미지 관리, 브랜드 관리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외국어의 경우 영어는 주전공으로 학습하고 일본어와 중국어는 부전공으로 학습하게 됩니다. 또한 타학과랑 연계한 융복학 과목으로 수영, 무술, 기초영상 7기, 고객심리, 심폐소생술 교육이 별도로 진행되어 객시 승무원이 되기 위한 필수 항목을 마스터하실 수 있습니다. 서비스 마인드 교육은 서비스 경영, 서비스 사례분석, 서비스 품질이 주요 교과목으로 서비스인이 갖춰야 할 기본 지식을 함양하게 됩니다. 저희 학과는 비전에도 제시하였듯이 항공 분야 취업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대구를 기반으로 하는 TA항공객실승무원 교육훈련협력대학으로서 객시 승무원과 공항의 지상직 승무원 취업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항공사회의 플러스 개념이 취업처로서 호텔, 여행사 등 관광 분야로도 취업기회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객시 승무원이 되고 싶습니까? TA항공객실승무원 교육협력대학인 경일대학교 항공서비스학과로 오십시오. 사랑받는 학생, 사랑받는 교수를 모토로 여러분의 꿈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직 승무원이신 교수님들께서 직접 항공 관련 내용을 알려주셔서 보다 정확하고 자세하며 교수님들께서 겪었던 일화들을 많이 들을 수 있어서 흥미롭습니다. 또한 다양한 교양과목이 있어서 관심있는 과목들을 집중적으로 들을 수 있고 일본 현지 교수님이 계셔서 좀 더 생생하게 일본어 회화 능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경일대학교만의 장점은 다양한 장학금 제도와 테마별 해외체험입니다. 테마별 해외체험이란 학생들이 자신의 전공에 관련되어 직접 여행계획을 짜고 심사를 통해 지원금을 받아 해외로 체험을 나가는 것입니다. 각 학위 동계 1년에 2번 진행되고 항공서비스학과만의 장점은 첫 번째, 교수님들의 우수한 경력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티웨이 항공 객실 승무원 교육훈련 협력대학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항공과를 가더라도 저희 학과의 교수님들만큼 우수한 경력을 지니신 교수님을 찾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만큼 저희는 학과 교수님들의 존경하고 배울 점이 무수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장점은 4년제 항공서비스학과 중에서 저희 경일대학교가 유일하게 객실 승무원 교육훈련센터를 구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승무원들을 직접 보는 기회가 많아지는 만큼 동기부여가 될 것이고 저희 재학생들 또한 훈련센터에서 훈련을 받으며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쌓을 수 있습니다. 2019년에 신설된 학과인 만큼 자유로운 분위기입니다. 교수님들께서도 저희 학생 한 명 한 명 출신 지역과 이름을 OT 때부터 알고 계신 만큼 학생에게 많은 관심과 애정을 주십니다. 동기들 또한 열정적이고 책임감이 강한 친구들로 구성되어 높은 팀워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학과의 활동 사항은 대표적으로 홍보부 활동이 있습니다. 활동 내용은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대상으로 저희 학과의 정보를 알려주고 궁금한 점들을 해결해 주기도 하며 직접 학교에 찾아와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활동입니다. 지금 많은 걱정과 불안이 앞서겠지만 꿈을 위해 한 걸음 다가갈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조금만 더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할 수 있어요. 화이팅!